다음은 신바님으로 넘어갑니다. 신바님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청년님의 이야기를 받아서 음식에 관한 작품들 준비해봤습니다. 아메리칸 셰프와 남극의 셰프입니다. 오 아메리카와 남극이라 뭔가 스케일이 커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요리라는 게 그런 것 같죠. 작은 접시 안에 육해공 지구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작업이 요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들 포함해서 요리 영화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은 영화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리나 어떤 요리사를 다른 작품들도 꽤 많고 사람들의 관심도 좀 많고 그런 것들이 좀 요리나 음식 문화가 복잡한 서사의 중심에 있지 않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깊이도 깊이지만 주말을 좀 앞두고서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요리의 향연의 입과 눈이 이제 약간 고통받으면서 즐거운 작품들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아메리칸 셰프는 미국 영화고요. 남극의 셰프는 남극이 아닌 일본 영화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아메리칸 셰프에서는 쿠바 샌드위치가 메인디쉬고요. 여기에 이제 흥경은 라틴 재즈, 지글거리는 불판의 리듬, 그리고 흘러내리는 치즈 이런 것들이 오감을 자극하고요. 남극의 셰프는 좀 더 소박하고 정갈한 일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남극 기지에서 8명의 관측 대원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셰프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극이라는 어떤 고립된 환경에서 열악한 여건을 딛고 어떤 기지를 막 발휘해가면서 요리를 막 해가는 예를 들면 라멘이나 튀김 같은 재료도 구하기 힘든 환경에서 그걸 해내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식이냐 이국적인 쿠바 샌드위치냐 고민이 되는데 조금씩 더워지니까요. 시원하게 남극부터 가보죠. 남극의 셰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의 셰프는 남극 평균 기온 영하 54도의 남극이 배경입니다. 물론 이제 남극에서 촬영을 하진 않았고 호카이도에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영화 첫 장면부터 흰 얼음판에서 고군분투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관측 대원 8명과 그들의 끼니를 챙기는 니시무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멀리 있기도 하다 보니까 교대력이 올 때까지 1년 반 동안 움직이기 못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8명의 아저씨들이 고된 작업을 남극에서 이어가는 그런 고립된 생활 안에서 자충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이 영화가 나온 것이 벌써 15년 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영화를 찍었을 때는 그 안에서 뭔가 와이파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막 잘 발달되었던 때가 아닌지라서 그때 가족들이나 애인과 연락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남극에서 일본으로 전화를 하는데 분당 8,700원의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전화도 비싸서 잘 사용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짧게 하다 보니까 얘기도 잘 못하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원들은 사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남극에 있어서 왔을 뿐인데 남극에 왔는데도 일은 고되고 고향의 가족들은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모로 힘들게 이어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인 니시무라가 요리로 그들에게 힘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을 먹고도 밤마다 몰래 라면을 다 끓여먹은 탓에 인스턴트 라면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원은 라면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시시때때로 니시무라 귀에 대고 라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 극지방에서 간수를 뽑아서 밀가루로 면을 재면을 해서 라면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루는 랍스터를 딱 생물로 좋은 게 구한 게 있어서 랍스터는 회로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든 대원들이 애비후라이 새우튀김을 먹고 싶다고 외치는 통에 어디 한번 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니시무라가 랍스터를 통으로 튀겨가지고 접시에 랍스터를 이만하게 올려서 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딱 한 입 먹자마자 대원들이 그렇게 튀김을 먹고 싶다고 했으면서 역시 랍스터는 회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네. 이 지구의 극점에서 극한의 환경 가운데 외롭고 지칠 수밖에 없는데 니시무라의 요리가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함께 식사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니시무라와 대원들 말 그대로 식구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기지 오기 전에 밖에서 안고 들어온 뭔가 상처나 갈등에 대해서 또 잘 아물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1년 반 동안 8명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겨내고 치유해가는 과정이 영화 속에서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니시무라도 힘든 거는 마찬가지니까 결국에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서 이들의 이런 투정들에 이제 파업을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대원들이 나서서 부족하지만 요리를 니시무라를 위해 이제 만들어가지고 대접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그런 고향을 그려하는 마음을 알기게 니시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한테 이제 어설픈 위로를 전달하기보다는 맛있는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영화 속에서 되게 잔잔하면서 그런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서로 이제 미소짓게 만드는 이런 유머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요리 영화이니만큼 요리가 정말 맛있게 나오거든요. 갓 이제 끓여낸 라멘이라든지 그리고 고기 좋아하는 대원을 위해서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화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고기에 알코올과 이제 기름을 바르고 꼬챙이에 끼워서 그걸 들고 빙하 밖에 불 붙여서 뛰어다니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재치있는 장면도 많아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 자체가 사실 니시무라 준이라고 하는 남극 관측대원을 실제로 조리를 담당했었던 분이 있었었던 이제 재미있는 남극 요리인이라는 책에서 원작을 따와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보시고 한번 책도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키타 슈이치 감독의 2009년작 남극의 셰프였고요. 아메리칸 셰프로 바로 넘어가 보죠.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아메리칸 셰프도 미국의 독립 영화인데 아이언맨의 감독을 맡았고 비서 해피역으로 출연했던 존 파브르가 감독과 제작, 각본, 주인공까지 맡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통해서 이제 인연을 맺었던 덕분인지 스칼렛 요한슨도 잠시 나오고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갈등을 빚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명성이 워낙 높았던 셰프였던 칼이 이제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가족에게는 소홀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던 중에 인터넷 요리 평론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일도 직장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다른 레스토랑에도 취직하기 힘들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가 자신의 요리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실력도 있는 것은 맞지만 엄청 불같은 성격 그리고 엄청 대나무 같은 자존심이 결합해서 어떤 인터넷 상에서의 실수를 만들어내고 이때는 또 지금과 시점이 별반 다르지 않을 때라 그 실수가 인터넷 상으로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위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전부인이 그럴 거면 좀 푸드트럭을 하면서 좀 여행도 하고 또 일도 네가 원하는 일을 해봐라 라고 해서 그 권유 때문에 푸드트럭을 이제 손봐서 영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덕에 이제 일대문에서 항상 뒷전이었던 아들내미도 데리고 다니고 그가 레스토랑을 그만두게 되자 함께 일했던 동료도 그 푸드트럭을 돕겠다면서 함께 나서서 이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워낙 이제 원체도 실력이 있었던 탓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지만 오히려 그 SNS 덕에 다시 이제 워낙 인기도 타고 힙한 곳이라고 소문도 나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흥행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뭔가 화려하게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가 또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지역을 오가다 보니까 푸드트럭으로 흥행도 하고 그 지역에 막 바베큐 잘하는 곳에 가서 향토 음식 같은 것도 맛보고 그걸 자신의 샌드위치에 결합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아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도 회복되고 자신에 대한 어떤 무너졌던 자신감과 자존감도 좀 회복하고 이런 행복한 시간을 나오는데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처럼은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들어서 거의 여행 막바지에는 아들에게 되게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던 인터넷 평론가를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면서 이제 내가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서 지금 이렇게 푸드트럭해서 일하고 있는데 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모습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자체가 음식이든 뭔가 가족이든 그 화합, 행복을 주로 다루던 영화이다 보니까 그 갈등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대신 영화 속에서 그 갈등이 이 칼을 조금 성장시키는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한 그들의 뭔가 어떤 화합이라든지 그렇게 갈등을 좀 화해하는 거라든지 그런 요소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점차 성장하는 칼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행복하게 그려지니까 너무 노심초사하시면서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요리가 소통과 화해, 교감의 매겨 역할을 해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 한 번에 잃었던 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니우치고, 그리고 고쳐가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을 다시 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과도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제 평론가와도 오해를 풀었기 때문에 자신이 산 평론가의 땅 위에 칼이 가게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남극의 셰프가 그룹 안에 뭔가 사람들의 갈등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요리를 통해서 그렸다면 아메리칸 셰프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좀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음식들이 막 기름 위에 막 지글지글 소리 나고 막 기름 막 하는 뭐랄까 정말 맛있는 맛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들 보기 전에는 꼭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 하나 놓고서 영화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군침이 도는데 부산 제척국에서 시작해서 남미식 샌드위치까지 책과 영화를 통해 떠나는 미식여행 오늘 소개한 작품들을 벗삼아서 맛있는 주말 주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의 학자와 작가 14명이 함께 쓴 부산 미각 그리고 오키타 슈이치 감독의 남극의 셰프 존 파브르 감독 주연의 아메리칸 셰프까지 세 편의 작품 함께 만나봤습니다. 청년과 신바 두 분 오늘 말씀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